눈을 쳐다보지 않는 너 내 마음을 잊지 않는 너 내 슬픔을 외면하는 널 사랑해 이 말이 부족했던 걸 알게 내 앞에 위에 네 손이 폭 감싸 안으면 나의 일기에 니가 빤히 널 보고 있으면 크게 두근거리는 심장소리에 나의 계절은 봄 오늘도 난 고백 대신 그냥 독백 너는 내가 어때 너라면 난 오케이 내 눈 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이슬로 말을 해줘 너의 이슬로 말해줘 나도 모르게 너에게 다 보인다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I need you Baby 너에게 하고픈 말 내가 못다 한 말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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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 Love is true 여러분께 봐봐 여러분께 봐봐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기에는月台의 8배 그리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이 차량이 적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저는 차가 없고 시간이 없어지니까 바다에서 여행이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장소는 0.00원에 맞지 않습니다. OK. 감사합니다. 오후 2.48. 전부 다 제 계획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계신가요? 이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수업은 수업을 통해 수업이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문을 가면 전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가서 롯데이트에 롯데이도 이거 뭐야? 롯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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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감사합니다. 이거 이미 도착했네요.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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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링은? 응. 종종이래요. 아, 지금 교정한 게 하고 있고 몇 년 정도 드셨나요? 다가, 3년. 3년 정도? 그래서 여기 조금 처진 느낌이예요. 아, 유니스요. 이 정도의 거고? 그리고 이제 후하게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피부에 느껴지게 올라가게 됩니다. 그리고 아직 많이 많이vedores으로 오님, 그들이 하나 더 많이 흘리는? 아니요, 물론 먼저 mount은 이 정도면은 손으로 만들고 더 많이 흘리더라구요. 네, 근데 이 정도면 너무 많아요? 응, 많지 않고요. 여기 보시면은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팔자, 여기 마리온은 있잖아요, 그래서 보통은... 샤usta à 100€ 저는 샤널 무사坊으로 케치는 먹기 물엿 도착 motivation mengzwole가 들어간 사랑을 말하고 우리의 종 꿈이 하니 미르로 이제 불길구한다는 особенно 마 masturbed한 사랑 놓지 말라고 하네요 욕심을 드려요 이건 왜? 나사일의 공중 이 노래는 우선을 얻는거에요 네가 해거에요 나사일이 양어바 인연이기에 사랑이 될 줄 몰랐죠 조금 후면 후회 그래야 할 텐데 그걸 자신이 없죠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행을 시작합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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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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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 와우 레시 롱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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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비가 완전히 이번 주의는 가장 괜찮은거 맞습니다. 이 시점이 불편합니다. 이제 pits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는 왔을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괜찮습니다. 또는 δεν스테이지만 여기 있는 찔러가 있어요! 저는 기부장의 지침이 생기기에는 너무 괜찮습니다. 아주lemais 같다. 저는 여기에 물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bur olur. 음, 이거 루카줄지에 루카어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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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하아 하이 peut magari Holden 어떤 수술을 많이 볼 수 있다면 그럼 이런 다양한 소문이 될 텐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딱 시장에 대한ვ이 되어있는 것이고 수도 있고 혹시 다른 입장에 어플이 더 좋다고 10개월이 더 좋은 그사일을لك 지금 있고 그리고 고ỏ한 판으로 거실의 루야마 네 다 힘이 될게요 내게 기대어 잠들어요 깊이 잠들어요 드디어 어쩔아죠 이리 오게 이리 오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